네 안녕하세요. 2023년도 회계관리 1급 과목 중에서 세무회계 과목, 이번부터 학습할 건데 세무라고 하는 과목 자체는 조금 난이도가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연도마다 세법이 좀 개정되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개정된 세법을 그대로 적용해서 또 시험을 준비하셔야 되는 부분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회계관리 1급 시험에 대한 건 재무회계 때 제가 OT로 설명을 간단하게 드렸는데 잠깐 여기서 좀 보시면은요. 이 시험은 3.1회계법인 자격시험에서 시험을 주관하고 있고요. 그리고 사실 이제 이 시험이 각광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주관처가 3.1회계법인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금 공신력이 어느 정도는 있다고 봐요. 그리고 또 하나의 시험의 특징은 객관식으로만 이론형으로만 출제되기 때문에 실무 프로세스를 활용할 필요가 없다는 거.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총동원해서 시험을 보면 되는 겁니다. 회계관리 1급은 3.1회계법인 주관하는 자격증이 크게 보면 3개 정도가 있는데요. 재경관리사가 있고 회계관리 1급이 있고 그리고 이제 회계관리 2급이 있고 해요. 그런데 회계관리 2급은 좀 초급 수준이고요. 회계관리 1급은 어느 정도는 중고급 수준이죠. 과목이 두 과목이 출제가 되기 때문이에요. 재경관리사는 조금 어렵죠. 원가관리 회계가 은근히 좀 어렵게 시험에 출제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이제 무시를 못하고요. 시험은 이제 여러분이 정보들은 확인해 보시고 재무외계랑 세무외계 두 과목이 시험에 출제가 되는데 문제는 재무외계와 세무외계 문제가 각각 40문항식이 출제가 되는데 사지선다니까 그래도 좀 찍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과목별로 과락 점수 70점 이상이어야 평균 70점을 맞췄을 때 드디어 이제 합격이 되니까 재무는 100점을 맞고 만약에 세무를 만약에 40점을 맞았다. 그러면 평균으로 했을 때는 70이지만 불합격. 얘는 70점인데 얘는 70점이 미달하기 때문에 그래서 두 과목 모두 다 70점 이상을 맞고 평균 당연히 그러면 70점 이상일 때 그럴 때 합격이 되는 시험이라 두 과목은 일단 난이도가 높은 편이고 둘 다 모두 다 70점 이상 평균 정도의 수준을 가져야만 시험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은근히 쉽지는 않아요. 그런데 한 번 또 도전해 보는 거죠. 이런 자격증에 대해서 내가 또 관심이 있으면 도전해 보고 일정은 여러분이 보시면 시험 일정은 매년 이렇게 한 8번 정도 이건 전년도 마지막이었던 거고요. 이번 연도는 1, 8 해서 1년에 이제 12달이니까 뭐 격얼로 해서 6번에 2번 정도 더 시험을 보니까 확인하시고 참고하셔서 시험 응시하실 때 여기 3일에게 법인 자격시험 홈페이지로 들어오셔야 돼요. 일반 3일에게 법인이라는 별도의 홈페이지가 따로 있어요. 거기 들어가시면 안 되고요. 반드시 시험을 응시하는 별도의 접수처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이제 시험에 대한 안내는 제가 재무회계 때 설명을 드린 것 같고요. 지금부터 이제 이번 시간에는 그 중에 과목 중에 세무회계 과목에 대해서 볼 건데 세무회계 이번 시간에 우리가 다뤄볼 부분은 세금에 대한 전반적인 얘기를 좀 다뤄볼 거고요. 여기에서 시험 문제는 당연히 출제가 됩니다. 많게는 한 3문제 적게는 한 2문제 정도 무조건 2문제 이상은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나라 조세 전반적인 체계 조세라고 하는 전반적인 개념과 또 분류 납세의무라고 세금을 신고하고 납세하기 위해서는 누가 그 의무를 가지고 있고 그게 어떤 식으로 확정이 됐는지 세금이라고 하는 게 결국은 국가 입장에서 보면 국민들을 대상으로 채무를 인식하는 거고 우리는 국가에게 납부해야 할 아 우리가 채무자고요. 국가는 우리로부터 세금을 걷어들여야만 하는 채권자가 되는 거니까 그런 확정되는 시점이 언제냐를 가지고 만약에 제가 그때까지 세금을 안 냈어요. 그러면 국세를 부과하는 원칙이 있겠죠. 그 원칙에 의해서 확정이 됐는데 그 시기를 놓쳐서 납부하지 않았거나 신고하지 않았다면 나중에는 결국 가산세도 부과될 테니까 이게 전반적인 내용입니다. 원래는 양이 매우 매우 많은데요. 회계관리 1급을 시험 볼 때는요. 이 모든 게 하나부터 열까지 빼곡한 모든 내용이 다 출제되지 않아요. 사실은 공부해야 될 게 만약에 100이다. 그러면 제목은 되게 복잡하게 되어 있지만 이 100 중에 우리가 시험 보는 회계관리 1급의 세무에게는 이 중에 한 50 나오나요? 나머지 50은 안 나옵니다. 그거 내지 않아요. 너무 어렵게 안 내거든요. 그러니까 회계 1급의 세무회계가 와 되게 복잡한 느낌이 든다. 그러나 또 그렇지도 않아요. 그리고 회계관리에서 시험에 나오는 과목으로 보면 첫 번째가 조세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을 처음에 다루고요. 두 번째 세금으로 법인세를 공부하실 거고 두 번째 소득세를 공부하실 거고요. 마지막에 부가가치세를 공부하게 돼요. 그러니까 순차적으로 공부를 할 거고요. 법인세가 제일 좀 어렵습니다. 어렵기는 상대적으로 소득, 부가가치세가 상대적으로 또 쉽게 느껴지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모든 법인세, 소득세 다 묶어가지고 조세라고 부르는데 그 조세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하는 시간이다. 이렇게 보시고요. 자, 가볼까요? 자, 우리나라는 조세라고 하는 게 세금을 걷어들려면 걷어들어서 뭐예요? 국가의 재정을 조달하겠죠? 그런 세금들을 우리나라에서 걷는 모든 세금을 조세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조세는 크게 둘로 나뉘어요. 국가가 과세하냐? 그러면 국세. 지자체가 과세하냐? 어디 어디 구청에서 세금을 내래? 그러면 그 세금은 지방세로 분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세랑 지방세를 분류하는 기준은 누가 그 세금에 대한 징수 권한이 있느냐. 국가가 걷느냐? 국세. 지자체가 걷느냐? 지방세. 자, 그중에서 국세는 어떤 것인가를 보는 거죠. 이번에 지금 이 페이지에서는 국세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에서 걷는 세금은 내국세. 외국에서 물건을 수입할 때 내는 세금이 있죠? 관세. 그런데 우리가 아마 여러분이 혹시 월급을 받아봤다면 급여를 받을 때 급여가 뭐냐? 300이다. 막 빠지잖아. 4대 모험 빠지고. 그때 근로자가 세금을 부담하는 근로소득세를 근로자 빼고 그냥 소득세라고 많이 짧게 짧게 부르는데 이때 소득세가 만약에 300, 3,750원이 소득세로 원천징수가 돼서 내 급여에 차감되고 들어오면 같이 차감되는 세금이 있죠? 지방소득세. 그런 지방소득세가 3,700원. 원은 안 내니까. 이런 식으로 지방소득세 같은 세금은 무슨 세금일까요? 지방세입니다. 지자체가 걷어요. 그런데 두 번째, 지방소득세라는 이름은 어떠한 세금을 낼 때 붙을까요? 얘가 단독적으로 붙는 세금일까요? 아니면 소득세를 낼 때 얘가 따라다니는 세금일까요? 항상 따라다니는 세금인 거야. 이 세금에 부가적으로 붙는 세금을 우리가 부가세라고 불러요. 이 부가세는 부가가치세를 말하는 게 아니고요. 그냥 부가적으로 붙는다. 이런 뜻이에요. 국세에도 부가적으로 붙는 세금이 있거든요. 이 교육세 같은 거나 농어촌특별세는 여러분이 교육세라는 이름으로 세금을 낸 적이 없어요. 농어촌특별세라는 이름으로 별도의 고지서에다가 농어촌특별세를 내래. 이거를 납부한 적은 없어요. 얘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얘네들은 어떻게 내냐면 우리가 이 중에서 개별소비세를 내게 됐다. 그러면 개별소비세에 얘가 붙고 술을 마시면 주세를 내는데 이 주세 얘가 또 붙어. 그러니까 무조건 따라다니는 거야. 농어촌특별세는 대척으로 유류세 같은 거 낼 때. 그래서 교육세랑 농어촌특별세는 어떠한 본세에 따라다니는 세금이지 얘를 별도로 납부되거나 징수가 되는 세금은 아니에요. 그런 세금들을 부가세, 서택스 이렇게 많이 부릅니다. 부가세. 그러니까 크게 보면 국세는 내국세랑 관세가 있는 거고요. 관세는 관세법에 의해서 수입할 때 관세하는 거고. 그러면 세금은 우리나라에서 건넨 세금이 다겠죠. 얘 빼고는. 얘는 우리나라 안이 아니라 내국이 아니니까. 그 수입하는 시점에 걷는 거니까요. 경계선에서 걷는 거잖아. 그러니까 나머지는 다 내국세인데 그 내국세는 크게 둘로 나눠요. 어떻게 나누냐면 이 중에서 직접세하고 간접세를 나눌 건데 직접세, 간접세를 나누는 기준이 뭐냐면 그 세금을 신고하는 사람이 그 세금도 부담해. 같은 사람이야. 그런데 간접세는 네가 세금 신고하는데 네가 내는 세금을 네가 납부한 거 아니지? 그런데 부담자와 신고자가 달라. 그런 세금들을 간접세라고 부르는데 그 간접세의 대표적인 세금이 부가가치 센 거예요. 여러분 술 마시면 주세 내거든요. 차에다가 기름 넣으면 교통에너지 환경세 내요. 좋은 차를 사거나 1,000cc만 초과해도 우리나라는 차에 개별소비세라는 세금이 붙어요. 어떤 공인된 인증을 받고 증서를 법원에 가서 제출하게 되면 인지세 같은 걸 낼 수 있죠. 증권거래하면 증권거래세를 내요. 이 세금들의 특징은 우리가 이 거래가 일어날 때 납부는 대부분 소비자가 하죠. 커피 마실 때 내듯이요. 차 살 때 내듯이요. 그런데 내가 낸 세금을 내가 신고하러 세무서에 갑니까? 신고한 적이 있나요? 아니요. 신고는 누가 해요? 나에게 커피를 판매한 사업자가 나에게 차를 판매한 현대차가 나에게 술을 판매한 어디여도 음식점이 이런 식으로 신고하고 납부하는 자와 그 세금을 실제로 부담하는 자가 같지 않아요. 달라. 그런 세금들을 세법에서는 간접세라고 불러요. 그러나 우리가 소득세나 종부세를 낸다거나 법인세, 상속받은 거, 증여받은 거 이런 세금들의 특징은 받았으니까 내가 해야지. 세금을 내는 사람과 신고 납부하는 사람이 다를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 세금들을 우리가 직접세라고 불러요. 세금이라는 이 전체적인 구조를 이해하면요. 한 문제를 조금 쉽게 가져갈 수 있고요. 여러분 이 중에서 여러분이 구체적으로 시험에 나오는 세금 중에 하나가 소득세고요. 그리고 법인세고요. 그리고 부가가치세. 이 세 과목에 대한 세금이 시험에 출제되는 구체적인 과목입니다. 그래서 소득세는 소득세법을 공부하게 되고 법인세는 법인세법, 부가세는 또 부가가치세법. 다 법이죠. 개별세법으로 구성되고 구성되어 있어요. 그러면 지방세 같은 경우는 지자체가 걷는 세금들이고요. 지자체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보통세는 일반적으로 걷어서 세금을 다양한 용도에 쓴다는 얘기고요. 목적세라는 얘기는요. 지역자원시설세나 지방교육세는 이 목적에만, 이 목적에만 쓰기 위해서 걷는 세금이거든요. 그래서 목적세 반대말을 보통세라고도 많이 해요. 그 목적에 사용하기 위해서 걷는 세금. 그렇지 않은 다양한 용도에 사용하는 세금. 보통세, 목적세. 얘를 지방세라고 하는 이 세목 자체를 다 외운다기보다 여러분, 취득세 국가에 세무서 가서 내나요? 지자체에 내잖아요. 구청 같은 데 내잖아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런 담배 소비하거나 주민세, 지방소득세 같은 경우 아까 소득세 내면 같이 내는 거. 재산세, 자동차세 이런 세금들은 다 지방세법에 의해서 걷어들이는 세금이구나. 이렇게 보시고요. 조세라는 게 어떤 거냐. 누구든 돈이 필요한데 국가는 어떻게 돈을 도달하겠습니까? 그렇죠? 국가나 지자체는 돈을 마련하기 위해서 국민들에게 세금으로 걷는 거예요. 조세라는 게 국가나 지자체가 누가 과세하니 국가면 국세, 지자체면 지방세. 충당하기 위해서 어떠한 용도에 쓰려고. 국가가 국가를 운영하기 위해 쓰려고요. 법률에 의해서 걸겠죠? 누구한테도 막 이거는 법이 없어. 그런데 막 걷어.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과세의 요건을 충족한 누군가에게 근거가 있을 거고요. 마지막에 어떤 급부가 없어요. 금전으로 납부하는 거야. 일반적으로 누구나 부담하게 되는 세금을 우리가 조세라고 분류하고 있어요. 조세의 징추의 주체는 이거거나 이거거나 둘 중에 하나죠. 국가나 지자체. 징추를 왜 합니까? 다양한 용도에 쓰기 위해서. 우린 막 밤에 무섭잖아요? 그럼 밤에 무서워가지고 치안을 도와줘. 누가 하죠? 국가가 하죠. 국가가 경찰들을 동원해서 하죠. 그러면 경찰들은 누구 돈 먹고 사는 사람입니까? 국민들의 세금으로 월급을 받아서 그 일을 수행하는 거잖아요. 교육도 마찬가지고요. 학교 교육 마찬가지고요. 복지도 마찬가지고요. 국토방위도 마찬가지죠. 갑자기 전쟁 나면 어떡해요? 그러니까 군인들을 미리미리 군사활동을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수행할 수 있도록 그 많은 자금을 가지고 미리미리 준비하는 것도 다 국가나 지자체가 하는 역할이고요.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하고 그 돈을 조달하기 위해서 조세를 걷는 거죠. 누구에게 걷습니까? 국민에게 걷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나 내기 싫어요? 안 내기 싫어요? 그런 거 없이요. 과세 근거에 의해서 무조건 세금을 납부합니다. 안 내고 싶으면 저는 안 낼래요. 배 질 수는 없고요. 그리고 일반적인 경제 상황에서 돈을 상대방에게 지급하면 내가 만약에 100을 줬다 하면 100만큼 나에게 어떤 효과를 나에게 줄 거라고 기대를 해야 되는데 내가 100을 낸 사람이 있고 이 사람은 만을 냈어. 그래도 도로를 왔다 갔다 하면서 차를 타고 왔다 갔다 할 때 만약에 이 교통세를 안 낸다면 왔다 갔다 할 때 여러분이 동일하게 국가가 제공하는 도로를 사용하는 건 100원 세금 내는 사람이나 만 원 세금 내는 사람이나 효과는 똑같죠. 내가 느끼는 효과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일반적인 경제는요. 돈을 상대방에게 주면 상대방이 나에게 내가 지급한 대가에 대해서만큼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원칙인데 밤에 걸어다니기 무서우니까 가로등을 놨어. 그럼 가로등은 세금 안 낸 사람이 지나가면 가로등을 끄고 세금 많이 낸 사람이 지나가면 가로등이 켜지고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 의미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 것들을 일반 보상성이라고 부른다는 얘기고요. 조세를 분류할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가가 과세합니까? 국세. 지자체가 과세합니까? 지방세. 왜 이렇게 나누나요? 부과하는 주체가 누구냐를 가지고 구분한 거죠. 그렇게 구분하시면 되고요. 그럼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조세를 그면 어떠한 용도에 사용합니까? 다양한 용도에 씁니다. 그러면 보통세. 특정 용도에만 정해져 있어요. 교육세, 농특세 같은 경우나 지방교육세. 교육에 걷기 위해서. 교육을 도와주기 위해서. 농어천을 뭔가 활동하기 위해 도와주기 위해서. 그때 건넨 세금을 별도의 목적세라고 부르고요. 그렇지 않은 것들은 보통세라고 부르고 그렇게 구분하고 있고요. 넘겨서 다음 페이지로 가볼까요? 조세를 부담하는 자랑 납부하는 자가 같습니까? 그러면 직접세. 그런데 부담하는 자는 A라는 사람인데 실제로 납부하는 사람은 갑이라고 하는 어떤 사업자인 거죠. 늘 이런 식으로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하는 자와 세금을 실제로 부담하는 자가 다른 세금을 우리가 간접세라고 불러요. 간접세가 대표적으로 부가가치세를 의미해요. 백화점에서 뭐 샀다.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얘기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부가세다 공부할 거고 나머지는 또 직접세에 가서 공부하고요. 그런데 직접세, 간접세 이렇게 구분하는 거 상당히 또 중요하죠. 자, 다시 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그러니까 조세라는 전반적인 내용을 좀 보는 거예요. 그런데 납세의무자의 인적사항이 고려되느냐 이 얘기는 뭐냐면 세금을 납부하는 사람이 국민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 국민이 세금을 내야 되는데 A라는 사람이 부양가족이 되게 많아. 내가 1년 동안 벌어봤자 뭐 5천이야. 그러면 5천만 원 벌어서 이 부양가족 다 먹이고 살리면 실제로 그 돈이 남았다고 보기가 어려운데 그러니까 벌긴 했으나 실제로 남은 돈이 없을 수 있잖아요. 이익이라는 게. 그래서 부양가족이 몇 명이냐를 고려해서 세금에 대한 부담을 조금 완화해주는 제도. 그런 세금들을 인세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담세의 능력이 납세의무자의 인적사항을 고려해서 소득세 같은 경우가 대표적으로 그런 식으로 과세가 되는 세금이고요. 부가가치세는요. 생각해보면 커피 한 잔 마실 때 나 혼자 살아요. 많이 내세요. 10명이 살아요. 어휴 그럼 세금 내지 마세요. 이런 거 없죠. 부가세는 항상 물건의 10%를 부담해요. 그걸 물세라고 부르는 거예요. 인적사항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세금. 그런 세금들을 세법에서는 물세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독립적인 세원이 있느냐. 보니까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는 그냥 그 자체로 세금을 부과하는 거야. 독립세. 그런데 부가적인 세금은 부가가치세를 말하는 게 아니라고 그랬죠. 이걸 부가적으로 붙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세금에 따라당기는 세금의 특징이고요. 독립세에 부가적으로 따라다니는 거. 가장 대표적으로 지방교육세, 농특세도 있고요. 지방소득세도 있고 그래요. 그런 세금들은 이 본세, 독립세에 자동으로 따라당기는 세금, 부가적으로 붙는 세금, 자석처럼 그런 세금들을 부가세라고 부르고요. 지금까지 봤던 세금들 중에 그럼 어떻게 세금에 대한 납세 의무가 확정이 됩니까? 얼마를 언제까지 어떻게 내야 됩니까? 그런데 그것이 과세가 되는 납세 의무의 확정 방식이 크게 두 개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어떤 거냐면 그 세금을 부담해야 되는 자가 내가 직접 언제부터 언제까지 세금을 신고하시오라고 하면 내가 직접 세금을 신고해. 그 순간 납세 의무가 확정돼. 그런 세금들은 내가 직접 신고하고 납부하는 거죠. 그래서 신고납세 제도라고 불러요. 대체적으로 여러분이 공부하는 시험은 다 법인세, 부가세, 소득세가 다 신고납세 제도입니다. 언제까지 신고하세요라고 써 있어요. 언제까지 신고하세요. 다 신고하는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 부가과세는요. 부과, 나에게 누군가가 부과를 해. 국가나 지자체가 세금을 결정해요. 내가 내야 될 세금을. 그래서 내가 내야 될 세금에 대한 과표와 세액을 국가가 확정을 지어서 나보고 세금 내라고 날려요. 그럼 그것을 납부만 하면 돼요. 그런 세금들이 상속세나 증여세 같은 세금들이 대표적으로 부가적으로 관세한다. 부과한다라고 부릅니다. 내가 신고납부하는 것을 왜 신고납세 제도를 취하지 않을까요? 상속세나 증여세는. 믿지 않으니까요. 여러분이 상속을 막 100억을 받았어. 100억 받았다고 신고할 겁니까? 누락하겠죠. 어딘가에 은닉을 하겠죠. 그렇죠? 증여받았어. 단에 정직하게? 안 하지. 어떻게든지 밑으로 빼돌리겠지. 이런 것까지 찾아가지고 다 과세하기 위해서 국가가, 지자체가 부과하는 과세 방식을 취하는 거예요. 그런 제도를 부과과세 제도라고 부르고 있어요. 우리가 공부하는 것들은 대부분은 신고납세 제도라는 뜻이네요. 그럼 조세라고 하는 기본적인 개념. 세법에 대해서 과세합니다. 그래서 세금이라는 건 국가가 그냥 아무 때나 갑자기 걷고 싶네 이래가지고 내는 게 아니죠. 세법에 근거해서 세금을 내고요. 세법에 근거하지 않으면 누구도 세금을 납부할 의무는 당연히 없는 거예요. 그러면 세원, 국가나 지자체가 국민에게 부과하거나 징수하는 세금이 대상이 되는 그 대상. 도대체 어디에다가 세금을 부과할 거냐. 그 어디. 그게 만약에 개인이 1년 동안 돈 벌어가지고 세금을 걷는다. 그러면 그 대상이 뭐야? 소득. 종부세 같은 건 뭐예요? 재산이죠. 그렇죠? 그래서 소득세 같은 경우는 세원이 소득세가 개인의 소득이 되는 거고. 세금을 걷기 위한 원천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다음에 개별소비세 같은 세금은 특정 물품을 소비할 때 그때 세금을 때리거든요. 그러면 특정 물품의 소비가격, 소비가. 그게 개별소비세가 부과되는 세원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세원이라는 건 어떠한 금액에 어떠한 거래가 일어났을 때 무엇에 과세할 거냐. 그 원, 어떠한 세금의 원천적인 이 세원을 추징할 것이냐. 어떤 건 소득, 어떤 건 소비. 이런 식의 개념을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과세표준이 모든 시험에서 제일 제일 중요한 거는 사실은 과세표준이거든요. 과세표준이라는 게 결국은 세법에 대해서 얼마의 세금을 부과할 거냐에 대한 그 세금을 계산하기 위한 산출의 근거가 되는 과세의 대상을 말하는 건데 어떨 때는 수량이 되기도 하고 어떨 때는 금액이 되기도 해요. 그러니까 수량과 가액이라는 게 무슨 얘기냐면 만약에 여러분 휘발유를 내가 사게 되면 세금을 납부하는데 유류와 관련된 유류세를, 유류세 같은 경우는 리터당 얼마 이렇게. 그러니까 리터가 과세표준이 되고요. 과세표준에는 그러면 뭐가 붙냐. 금액이 붙어. 그래서 만약에 10리터를 냈다. 그런데 1리터당 10원이다. 그러면 100원만큼 세금이 부과되겠죠. 그러니까 얘가 뭐야? 얘가 양인 거지. 양. 과세가 되는 기준이. 그런데 금액은 내가 5만 원의 물건을 소비하면 10%, 5천 원만큼 세금이 붙거든. 그러면 세율이 붙고 앞에는 금액이 붙는 거야. 이게 과세표준. 이것은 가액이 과세표준이 되는 거죠. 그것을 가액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과세표준 중에 우리가 또 공부하는 대부분의 시험은 수량이 과세가 되는 기준보다는 금액이 과세가 되는 표준이 되는 게 시험에 나오는 시험 문제지 않을까. 대부분은 수량이 과세가 되는 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술 같은 거 있잖아요. 주세 같은 경우는 다 리터당 붙어요. 리터당. 그러니까 양이 붙거든요. 그래서 그런 세금들을 종량세라고 부르고요. 이러한 세금들을 종가세라고도 부르고 해요. 그러니까 이름들이 좀 달라요. 그다음에 과세기간. 언제부터 언제까지 번 돈을 신고할 것인가. 이게 기간이 중요하겠죠. 언제부터 언제까지에 대한 기간을 끊어야지. 그 기간을 마음대로 정하세요라고 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소득에 대해서 소득을 집계해가지고 언제까지 내야 된다. 그 얘기는 과세표준을 계산하기 위한 기초가 되는 기간이 필요한데 그것을 과세기간이라고 부르는 거야. 과세기간. 그리고 세율은 과세표준이 정해지면 여기에다가 마지막에 10%를 때리든 9%를 때리든 20%를 때리든 때려야 되지. 그래가지고 세금이 나와야 되니까. 이걸 우리가 과표라고 부르고요. 과세표준. 이걸 뭐라고 불러? 이걸 세율이라고 하겠죠. 세율은 항상 과세표준에 붙는 거야. 앞에 뭐가 붙냐. 선생님 이거 소득에 붙나요? 세율이. 소득에 세율이 붙어? 아니요. 절대요. 소득에서 어마무시하게 공제를 해줘요. 소득으로 공제해줘요. 과세표준 이만큼 작아진다고요. 여기에 세율이 붙는 거야. 항상 소득이 아닙니다. 세법에서는 소득이라는 말과 과세표준이라는 말은 전혀 다른 말이에요. 전혀 다른 말. 소득이 5억이야. 그런데 과세표준이 1억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중간에 어마무시한 소득공제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과세표준이 나오면 여기에다가 과세하기 위한 표준이니까. 마지막에 여기다가 그냥 세율을 빡 때리는 거죠. 지금 용어를 공부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다섯 번째. 그러면 국세를 부과하기 위해서 원칙이 있나요? 실제로는 국민에게 세금을 거둬야 되는데 겉으로는 A라는 사람이 일한다고 신고했어. 그런데 알고 보니까 실제로는 거래 일으킨 거는 실제 돈 벌어 먹었고 자기 주머니에 가져가는 건 B야. 그럼 국가는 그냥 형식상 이름을 바지 사장으로 일하는 사람이 얘가 사업을 판다고 그랬으니까 얘가 세금을 거두라고 할 것이냐. 아니면 나는 반드시 실질적으로 누가 그 소득에 대해서 가져가느냐. 그 사람이 정말 누가 그 소득에 대해서 실제로 자기가 발생된 것을 가져가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에게 추징할 것이냐. 둘 중에 하나인데 형식을 보지 않고요. 세법은 항상 실질과세 원칙을 따라서 거래 실질에 따라서 과세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사업할 때. 홍길동이라는 사람이 실제 사업을 하는데 천하 및 임껍정의 이름으로 이름을 이거 차명이라고 하잖아. 다른 사람의 이름을 넣어놔. 사업자 등록만 임껍정의 이름으로 사업자 등록을 해. 그럼 이 회사는 누구 거야? 겉으로 볼 땐 임 씨야. 그런데 여기서 벌어들이는 모든 돈은 홍길동이 가져가. 알아보니까 홍길동이 일도 다 하고 돈도 다 가져가. 그러면서 이름만 임껍정으로 해놔. 왜 이런 짓을 할까요? 이런 일을 하게 되면 임껍정도 바보가 아니라 이런 일을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게 전부 다 임껍정의 소득이 잡히면 사대보험이든 뭐든 세금이든 어마무시하게 이 사람에게 추징이 돼. 그러니까 이런 짓을 하면 안 돼. 그런데 천함이니까 했나 봐. 그럼 이런 거죠. 왜 이런 일을 하냐. 홍길동은 사업장이 많은 거야. 여기다가 또 홍길동으로 넣어놓으면 소득이 너무 많아. 세금이 막 폭탄으로 나오게 생겼어. 그러니까 이것만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따로 신고하겠다는 거죠. 소득은 분리해서 신고하면 훨씬 더 이득이거든요. 합산과세보다. 세율이 낮아져요. 그래서 그것들을 악용하기 위해서 조세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려고. 사실은 이 부분은 절세라기보다는 탈세에 가까운 거거든요. 그러면 반드시 누구를 따라가냐. 실질 과세한다. 이 뜻이고요. 국민과 국가는 이런 과세 원칙에 따라서 국세를 부과해요. 신의 성실에 의해서. 우리는 세금을 납부해야 될 의무가 있고요. 국가는 징수하고 그 일을 정확하게 성실하게 해야 될 성실과세하는 신의 성실에 대한 원칙에 의해서 세금을 납부하고 또 걷어가죠.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원칙이 둘 다 있다고 보시면 돼요. 신의 성실의 원칙. 근거가세의 원칙. 주식회사 같은 경우는 법인이 장부에다가 장부를 만들어 이렇게. 그런데 세 법에 따라서 만들었는데 알고 보니까 진짜가 아니야. 그럴 수 있잖아. 그러면 일단은 이 회사가 장부가 없어졌다고 거제 말을 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증거가 되는 자료에 의해서만 세금을 부과한다는 원칙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근거가세의 원칙이라고 불러요. 일단 징빙이 가장 정확하겠죠. 그런데 알고 보니까 장부가 있는데 그 장부가 허위로 기재한 것 같아. 그러면 나중에 다시 반드시 허위로 기재한 내용에 대해서는 조사를 해야 되겠죠. 그런 부분들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는 근거가세의 원칙을 취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정부가 국세를 감면했되 그 사업자에게 어떤 이유에 의해서 수출을 많이 하면 일정 범위에 수출을 하게 되면 국가의 입장에서 보면 수출을 많이 하는 게 국가 진흥 목적에서 유리한 조건이니까 수출을 많이 했어? 그러면 내가 세금을 좀 감면해줄게. 세금을 감면 받은 거야. 그러니까 세금을 감면 받거나 국가로부터 보조를 받았어. 그런데 그 보조를 받으면 그것에 대해서 내가 그 감면에 대한 취지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 감면받은 분에 대해서 내가 해야 될 역할이 있단 말이에요. 그 역할들을 꾸준히 충실하게 이행해야 되는데 그걸 이행했는지 안 했는지를 누가 확인하죠? 세금 감면해준 국가나 지자체가 하겠죠. 그래서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감면세액이 상당하는 자금이나 자산의 운영 범위를 정하고 세액을 감면받으면 해당되는 국가가 이 규정에 의해서 준수를 하면 제가 감면을 해드리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감면은 받고 준수하지 않으면 어떡해. 그러니까 반드시 규정을 따르는지 확인하고요. 규정을 따르지 않으면 감면해뒀던 부분들을 취소하거나 다시 그 세금을 걷어들일 수도 있다고 부르는 거예요. 당연한 거 아닌가? 그치? 우리나라 국고보조금 많이 뿌려놓고 국고보조금을 가지고 그 일에 성실하게 사용하는지를 추후에 사후관리하지 않아서 보조금은 받고 뻥뜨고 보조금 받고 그 이후에 그들이 해야 될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는 경우가 꽤 많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고려한다는 거죠. 시험에는 국세 부과의 원칙 중에 아닌 것을 고르시오. 1번 실질과세, 2번 신의성실, 3번 근거과세, 4번 조세감면의 사후관리 4개 중에 하나를 싹 바꿔서 내겠죠. 그 중에 하나가 실질과세 원칙을 쇽 집어넣고 뭐라 할까? 그치? 형식. 형식을 중심으로 과세한다라는 이름으로 바꿀 수도 있잖아. 아니면 신의성실은 국민은 세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지만 국가는 마음대로 걷는다. 그건 아니잖아요. 그쵸? 국가도 마찬가지다. 신의성실은 둘 다 존재한다라고 말해야 되니까. 6번에 가산세는 여러분이 외우실 필요는 없는 것 같더라고요. 가산세를 구체적으로 물어보진 않아요. 그런데 가산세가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돼. 무신고 가산세. 아니면 신고했는데 적게 신고했어. 아니면 환급을 100을 받아야 되는데 150 받은 거야. 그럼 50을 더 받았다는 얘기는 50을 납부해야 되니까 적게 신고한 거랑 다를 바가 없거든요. 그 다음에 신고하지 않으면 모두 안 했다는 얘기냐. 납부도 안 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원천징수를 해야 되는데 납부를 하지 않은 경우도 납부지원 가산세가 부과되는데 이 네 가지의 세금은 어디에 세법에 구정돼 있냐면 국세기본법에 규정이 돼 있는 가산세입니다. 이러한 세금들이 국세기본법상의 가산세로 구분이 돼 있고요. 여기까지 회계 1급 시험 보기 때문에 납세 기준에 따른 가산세율이 되게 많은데 이걸 외우실 필요는 없어요. 외우실 필요는 없고 그냥 부정한 행위를 통해서 뭔가 신고하지 않았고 그게 발견됐다. 많이 붙는구나. 40% 붙는구나. 국가 외, 역외 거래라고 하는데 해외에서 부정행위로 걸려서 우리나라가 과세한다. 그러면 그때는 60% 이렇게 과세율이 올라가기도 해요. 가산세율이. 아래 거 외우실 필요 없고 무신고가 좀 높구나 정도 눈으로 그냥 확인. 확인 정도 하시면 됩니다. 외울 필요는 없어요. 안 나와요. 주요 국세에 대한 거 이때까지 얘기했던 걸 정리해보면 법인세는 우리가 공부할 거예요. 법인세는 법인의 소득에 대해서 국가가 과세하는 세금이에요. 언제부터 언제까지 법인이 범벌었습니까? 그럼 언제까지 신고납부하세요? 신고납세 제도를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소득세는 얘도 소득이고 얘도 소득이에요. 그런데 둘 다 소득에 대해서 걷는 건데 이 법인세는 그 소득의 주체가 법인이고요. 소득세의 주체는 개인인 거예요. 개인이 돈 벌거나 법인이 돈을 버는 건 다른 방식으로 과세하거든요. 그래서 개인이 돈을 벌었고 그 벌어들인 돈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하는 경우는 소득세 앞에 개인자 빠진 거고요. 법인은 법인 소득세 중에 법인세라고 묶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주체냐? 넌 개인. 나는 법인. 그런데 세 번째 부가가치세는 소득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부가가치세는 소득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고 뭐랑 관계에 있냐면 소비할 때 과세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비세라고 불러요. 우리가 핸드폰을 사든 커피를 마시든 빵 하나를 사 먹든 무엇인가를 소비할 때 붙는 세금이잖아요. 제가 돈을 벌 때 내나? 돈 벌 때는 이런 거 내는 거예요. 돈 벌 때는 소득세에 대한 걸 내는 거고요. 물건을 소비할 때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게 돼요. 그래서 최종 소비자가 부담하는 세금이죠. 이런 세금들을 간접세라고 부르는 거고요. 이런 세금들을 직접세라고 불렀던 거죠. 두 개는 직접세 얘는 간접세 아예 달라요. 과세가 되는 방식이 그다음에 이게 마지막인 것 같은데요. 지방세를 다 공부하실 필요가 없어요. 취득세 내가 취득할 때 부담하는 세금인데 내가 오늘 핸드폰 샀어. 취득이죠. 취득세 내나요? 안 내죠. 누구는 누구만 냅니까? 대체적으로 부동산 같은 거 또는 자동차 토지 건축물 또는 자동차 이런 거 살 때 붙는 거예요. 모든 취득에 다 세금이 붙지는 않죠. 비행기 선박 이런 동산에 대해서 붙지 책상을 샀다 컴퓨터를 샀다 샀으니까 취득세를 내냐 그렇진 않다는 거죠. 지자체에 내는 거고요. 그다음에 지방소득세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의 국민들이 세금을 내면 그 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거둘 때 따라 당기는 세금 중에 하나가 지방소득세 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소득세법이나 법인세법에 의해서 소득에 대해서 과세가 되면 그 소득에 대해서 한 번 더 과세가 되는 지방세를 묶어서 지방소득세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가 벌어들이는 걷어들이는 세금 소득에 대한 세금 그런 세금들을 지방소득세 아니 지방소득세 자꾸 제가 말을 잡고 지방소득세라고 얘기하는데 이 지방소득세는 언제 걷냐면 여러분이 내리지 않고요. 부가가치세를 갑이라는 사업자가 세금을 이렇게 내잖아. 만약에 100만 원을 내잖아. 그럼 국가가 받아요. 부가세는 국세니까요. 국가가 받아서 이 중에 일부를 지자체에 나눠줘요. 그때 나눠줄 때 이름이 지방소비세거든요. 그러니까 지방소비세도 부가가치세를 지자체가 일부를 환원해서 받아가는 세금인 거야. 그러니까 평생 지방소비세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지방소비세라는 이름으로 세금을 낼 일은 평생 없어요. 국가가 알아서 쪼개주는 세금의 이름인 거냐. 세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지방소득세를 얘기할 때 자꾸 얘를 얘기한 게 이름이 앞에 처음에 지방이 붙어서 약간 그런 게 있긴 했는데 그러면 이제 지금까지 우리가 공부한 내용들이 어떤 형식으로 시험에 나오는지 예를 들면 이렇게 나오는 거야. 다음 중 국민으로부터 조세를 부과하거나 징수할 수 있는 주체에 해당하는 것은 국가가 세금을 걷는다고 그랬죠. 지자체가 걷는다고 했었죠. 노동조합이 걷어요. 뭔 소리지? 그렇죠. 얘가 걷는 거죠. 답은 3번. 이건 뭐 어렵지 않잖아요. 공부했던 내용들이니까 두 번째 조세에 대한 설명 중에서 가장 옳은 것은 조세는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은 아니랬잖아요. 그렇죠. 조세를 부과하거나 징수하는 목적은 국토방위 등과 같이 개인이나 기업이 수행할 수 없는 활동을 도와주기 위해서 경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재정을 조달하기 위해서 걷는 세금이다. 이건 맞는 것 같은데요. 조세를 납부하는 국민은 이로부터 직접적인 대응의 혜택을 받습니까? 똑같은 세금을 내고 다른 세금을 내면 다른 혜택을 받지 않는다고 그랬죠. 다 같다고 그랬죠. 직접적으로 대응된 혜택 받을 수 없다고 그랬죠. 조세를 부과하거나 징수하는 주체 중에서 국가는 특별히 법의 규정에 근거하지 않고도 X 법의 근거를 했을 때만 과세할 수 있다. 그것이 근거과세의 원칙이었죠. 답은 2번. 그 다음 문제 조세를 분류하는 기준 그 내용으로 올바르지 않은 것은 조세의 사용용도가 정해져 있니? 사용용도가 정해져 있어? 목적이 있어? 목적이 없어? 맞네. 조세를 부담하는 자라 납부하자가 같으면 직접세 다르면 간접세 맞고요. 부과하는 주체가 국가니 지자체니 맞죠. 인적사항이 고려되냐 고려되지 않느냐에 따라서 인세 또는 물세 이렇게 구분하는데 독립세랑 부과세 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죠. 답은 옳지 않은 것으로 4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에서 신고납세 제도를 택탁하고 있는 소득 아까 우리가 신고납부하는 세금들을 얘기했었죠. 법인세 신고납부한다고 그랬죠? 예. 예. 근데 상속받았거나 증여받았을 때는 내가 내는 세금을 국가가 믿을 수 없다. 국가가 세금을 때리기까지는 나는 예정신고만 할 뿐이죠. 그냥 신고하는 신용을 하는 거지 내가 낸 세금으로 납세의 의무가 확정되지 않아요. 반드시 다시 한번 정산을 거치게 되거든요. 이 중에 신고납부 제도는 그러면 기역, 니은, 디귿 답은 2번으로 마킹이 되네요. 보니까 맞죠? 이렇게 문제를 풀면서 우리가 앞에서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던 것들이 약간 뜬구름 잡는 공부들이거든요. 이게 뭐 어디 들어가서 프로그램을 활용하거나 이런 것도 아니고요. 그냥 우리가 세법을 공부하는 거라서 대체적으로 이 정도의 수준이라는 걸 여러분이 감안하시면서 또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매 강의마다 마지막에 기출문제 중심으로 문제를 풀어볼 겁니다. 그다음 문제 또 볼까요? 조세에 대한 설명 중에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것 간접세는 뭐라고 그랬죠? 부담하는 자랑 납부하는 자가 동일하다고요? 동일하지 않다고요? 동일하지 않은 거죠. 조세는 이렇게 가지고 걷는 겁니다. 맞죠? 내 의사랑 관계 있나? 아니요. 근거가세 원칙에 의해서 내가 세금을 납부해야 될 의무가 있다면 반드시 그 세금은 납부해야 된다. 그게 대표적인 조세가중의 특징이었죠. 국가는 법의 규정에 근거하지 않고 필요에 따라서 막 걷습니까? 아니죠. 근거가세 원칙을 위배하는 거니까 절대 그렇게 과세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요. 그렇죠? 조세는 부가주치에 따라서 국세나 지방세로 구분할 수 있다. 지금 외로 보시면 맞죠? 이런 경우에 얜 없다. 맞고요. 잡은 올바르지 않은 것으로 보면 1번이 올바르지 않은 것 자, 그다음에 다음의 자료를 이용해서 산출세액을 구하시오. 공부한 적 없는데 어떻게 구할 수 있냐면 산출세액은 뭐가 나오면 여기에 세율이 붙는다 그랬잖아. 그게 산출세액이거든요. 얘가 뭐죠? 과표. 과표가 5천이래. 두 번째, 세율이 10%래. 그럼 520 뭐. 어려운 거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 문제를 낸 사람의 의도는 한 해밖에 없어. 이 구조를 이해하고 있느냐. 그게 핵심이지 다른 핵심은 없는 거야. 이 구조를 알아? 과세 표준 다음에 세율이 붙어가지고 세금이 산출되는 거야. 이 과정을 알고 있는지를 물어보는 거고요. 자, 이제 마지막. 국세 부과의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오른 것은 국가는 해당 단체에 필요에 따라서 수시로 국민에게 조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그랬죠? 조세는 원칙적으로 과세 관청의 합리적인 추정에 따라서? 아니죠. 법에 의한 근거과세 원칙에 따라서. 형식적인 귀속자료 아니죠. 실질과세 원칙. 국가는 국민에게 세금을 부과할 때 성실한 자세로 직무에 임한다. 국가도 마찬가지. 국민도 마찬가지. 답은 옳은 것은 어쨌거나 4번 하나. 자, 그 다음에 국세청 인터넷 상담 사례 내용이래요. 김사밀 일하는 사람이 실제 사업을 하면서 천함의 이름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끝난 거 아닌가? 그렇죠? 지금 누구를 질문하고 있는 거죠? 딱 보니까. 실질과세 원칙이죠. 알고 보니까 실제 사업을 하면서 천함의 이름으로 사업자 등록을 했어요. 라고 말하면 국세 부과 원칙 네 가지 중에 어느 내용에 밀접한 질의를 하고 있는 건가. 그렇죠? 실질과세냐 형식적인 과세냐 실질과세가 원칙인데 지금 형식적으로만 소득을 신고하는 거예요. 이런 얘기하는 거니까요. 답은 1번으로 마킹하시면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기본적인 객관식 문제 이론형 문제를 한번 쫙 풀어봤는데 어떠세요? 첫 번째 시간이었는데 이 시간에 공부했던 내용들이 이 정도의 수준으로 객관식 시험 문제로 출제가 된다는 것을 감안하시고 시험을 대비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럼 이번 시간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